뭐냐? 그걸 여기까지 가져왔어? 당연하지. 귀찮다고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간다 너. 말해봐. 뭔 일 있었던 건데? 뭐, 뭐, 뭐가? 근데 박현수가 서준이 회사 대표했어? 그런가 봐. 어째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다. 좋아할 줄 알았더니. 야, 나도 자존심이 있지. 박현수가 억만장자라 그래도 됐다 그래. 그래서 말해봐. 나 없는 사이 뭔 일 있었던 건데? 아, 아니야. 무슨 일은. 자자. 에이씨 말하라니까. 아, 미안. 난 너 자는 줄 알고. 내가 물고기냐? 10초만에 잠들게. 미안, 미안. 조용히 할게. 키스라도 했냐? 고백도 안 뻔하지 뭐. 뻔한 거야? 대개는? 뻔한 거구나. 좋았어? 싸대기 때리지 않았으면 나쁘지 않았나 보네. 싸대기 때렸어? 아니? 그럼 뭐가 문제인 건데? 아... 몰라. 야, 야 고민하지 마. 싫은 말어. 요즘 세상에 키스 한 번이 뭐 대수냐? 아... 나도 키스하고 싶다. 막 그냥 막 그냥 막. 쉿. 조용히 좀 해. 애들 다 듣겠다. 부러워서 그런다. 이 기집이야. 부러워서.